인수합병? 두 회사의 인수합병 절차를 제임스장이 직접 맡아서 정리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그러죠. 뭐? 내가 전문가니까 잘해볼게요. 들었죠? 저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이 나쁜놈! 니가 어떡해! 어떡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듣기 싫어! 나쁜놈! 니들 둘이 결탁해서 우리 회사를 끼어이! 아빠!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누가, 누가 니 아버지라는 거야? 지금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지... 이게, 이게, 이게 바로 니가 그 말하는 복수라는 거냐? 우리 회사 집어삼킬게! 철천주 원수같은 놈! 당장 꺼지지 못해! 네일부터 고문 자격으로 출근할게요. 아, 예! 그럼! 이 방 쓰시면 됩니다. 사장도 새로 뽑고 인수합병도 의논해야 되니까 이사회 소집해주세요. 아니, 그... 인수합병이라니요? 그런 말씀은 없으셨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네... 자네 어떻게... 예...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회사를 위해서 어려운 결정 내린 겁니다. 아니, 우리... 10년도 넘게 본 사이인데... 내가... 내가 그렇게 믿음이 안 가?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잠깐! 집... 니가 팔았다며... 장금까지 다 받았으면서... 어떻게 나한테는 이런 반구도 없이, 어?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게 거짓말... 너 아빠랑 만날 기회도 없었고 통화 내역도 없어. 멀쩡한 사람을 건망증 환자로 몰아? 아니, 그... 그럼... 그 저... 두영이 가던 날... 통장에 손을 댄 게... 너야? 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일은... 이사회하고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처리한 거니까... 저한테 뒤집어 씌우지 마세요. 송일이야! 니가... 니가... 니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냐고! 제가... 대주주로서... 고문을 막기로 했으니까 그리 하세요. 넌 늘 그렇게 빠져나갔지. 니 본색이 다 밝혀졌으니까... 더는 속는 일 없을 거야. 해보자 어디. 너도 아버님 따라서 짐 싸야 되는 거 아니야? 제동식당 가서... 감자탕이나 팔지 그래? 너만 대주주 아니야. 그래... 아버님이랑 니꺼 합쳐서... 사십일? 아니... 내가 위임받은 것까지 사십후야. 뭘 해도 쉽진 않을 거야. 그래서? 이사회 다시 소집해서 아빠 자리 되찾을 거야. 인수합병? 어림없어. 그래 봐 어디. 어제는 금당무역이 부도났지? 내일은 어딜까? 셀즈랑 YB 화장품이랑 겹치는 거래처가 많더라. 일부러 우리 거래처까지 도산시키겠단 말이야? 그뿐이야. 대리점들 다 흔들고 직원들도 다 해고해 버릴 거야. 뭐? 네가 버틸수록 다른 사람들만 더 힘들어질 뿐이야. 빨리 손 들어. 그래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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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밖에서린 너의 흔적이 날마다 나를 찾아와 아니, 애들 다 나와 있어. 가서 일들 해. 다행히 너도. 앞으로 윤수는 내가 볼 거니까 마음 놓고 야근도 하고. 네, 그럴게요. 제가 보시겠습니다. 아냐, 아냐, 내가. 아참, 이거 회사 차지? 깜빡했네. 택시 부를게. 아닙니다. 모시고 갈게요. 그동안 신세 많이 졌어. 내가 성질이 우락부락해서 미안해. 죄송합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해. 아, 저기 오시네요. 회계법인에서 오셨대요. 윤정환 씨 의뢰로 와 나갔습니다. 모시고 가서 자료 다 내주세요. 네. 이쪽으로 오시죠. 네. 누구 마음대로 회계팀을 불러. 강세나는 우리 회사 자산가치를 깎아서 보고할 게 많으니까. 그 전에 제대로 평가받아야 돼. 우리라는 말 쓰지 마. 강세나하고 인수합병 얘기는 언제부터 한 거야? 이사회에서 사장 회의만을 들고 나왔을 때 눈치챘어야지. 어제 소액주주 모임에는 왜 안 갔어? 아버지 이삿짐 날라 주는 게 회사보다 중요해? 강재혁 사장이 이사들 매수한 게 뻔한데 공장장이 배신할 거란 생각은 왜 못해? 그래. 바보같이 믿었어. 아빠가 회사 차리고 아무런 수입이 없을 때 같이 굶으면서 일했던 분들이니까.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사장님은 번 돈을 다 재투자하고 직원들한테 주식을 나눠준 거야? 넌 그 옆에서 말릴 생각 왜 못 했어? 아빠가 잘하신 거고 난 그런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런 분이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나가는 걸 왜 보고만 있어? 이사회에서 다 터뜨리지. 아빠가 거절하셨어. 어쩔 수 없다. 인수합병은 시간 문제야. 절대 안 돼. 내가 어떻게든 막을 거야. 주주들이고 직원들이고 다 세나한테 넘어갔어. 걘 지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다 하는 거 몰라? 그럼. 손들고 항복하라고. 그렇게 못해. 끝까지 싸울 거야. 비즈니스는 냉정하게 계산해야 하는 거야. 정 도와주고 싶으면 YB에서 입금 막은 거나 풀어주든가. 알았어. 오늘 아침에 K가 가져다 준 위인장. 주식 소유자가 10명이 넘던데. 당신이 산 거야? 그래. 주식 방어하느라 내 돈 털었어. 그러니까 휴지조각 만들지 말고 꼭 갚아. 사장님 정말 잘렸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니? 며느리가 회사까지 잡아먹겠다는 거군요. 말도 안 돼. 셀처부티 빵빵 잘나갔는데 어떻게 먹혀? 잘나가니까 기어이 잡아먹겠다 이거지. 그런 무서운 말 안 듣고 싶다. 아니 영감 어디 한강 같은 데 가는 건 아닌지. 이리 주세요 제가 들게요. 좀 괜찮으세요? 그럼 내가 콧구멍이 두 개라 숨을 쉰다. 할아버지! 아이고 윤수야 할앱이 왔다. 들어와요. 그동안 애 썼으니 좀 쉬어야죠. 누가 쉰대? 회사 하나 다시 얼른 차려서 제 얘기할 거야. 두고 봐. 기운 하나 안 빠졌네 한수창씨. 그럼! 윤수야 우리 놀이터 갈까? 신난다! 그래 가자. 하이투. 잘 가자. 죄송합니다. 아이고 사장님. 아니 회장님. 드디어 이런 날이 오네요. 그동안 정말이지.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최덕배. 아는대로 다 번어. 뭘 말씀입니까? 아니 저 지가 뭐를 아는게 있다고. 아니 정말 뭐가 뭔지 모릅니다. 경찰이 살인미수의 사기라고만 했지. 어떻게 경찰에서 도망을 쳤지? 아 저 그게 저 아가씨가 알약을 하나 주면서 병원에만 가면 거기서 빼내준다고. 누가 또 있단 말이지. 아휴 그랬으면 도망이나 갈 것이지. 그 살인까지 저지르고. 아니 그것도 우리 사장님 아니 저 회장님 사이부네. 아휴 저 그놈은 죽어도 쌉니다. 가 봐. 이 얘기한 거 세나한테는 입 다물고. 아 네. 뒤에 누가 또 있다. 근데 진짜 이 보고서가 문제가 아니구요. 평생을 다 바쳐서 일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며느리스문에 그렇게 쫓겨날 수 있습니까? 셀지뷰트는 여태 승승장구하던 회사 아닙니까? 마스크 대박 져서 상장하고 주가도 그렇게 좋은데. 왜 인수약병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벌써 나와? YB쪽 담당자가 누군진 아세요? 윤정환이랍니다. 누가 그래? 누가 그러겠어요. 아들 죽자마자 하루아침에 집도 직장도 잃은 한수창 씨죠. 윤정환 씨를 철천지 원수라고 하시네요. 그럴 만도 하지. 아들 딸 고생고생해서 잘 끼워놓고. 며느리 사위한테 뒤통수 맞은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구요. 네, 윤정환 자리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태군, 자기네 부스 어딨어? 뭐? 정말 어디 갔는지 몰라? 이사회 끝나자마자 나가서 아직이네요. 윤정환 지금 한가영이랑 같이 있어. 안타까워 죽더라. 한수창 사장 해임됐잖아. 그래도 한가영 씨는 너보다 복이 많은가 봐.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걱정해주는 사람도 많고. 근데 네 편은 하나도 없네. 최덕배도 죽고 네 남편도 그렇게 가버리고. 우리 아버지 오늘 회장 된 거 모르니? 그러게. 근데 강재혁 사장은 이제 원하는 걸 다 얻었는데. 언제까지 네 뒤치닥거리를 하시겠니? 지금이라도 네 진짜 정체만 알면 끝인데. 뻥! 뭐하고 있어요? 일 안하고. 뭐하고 있어요? 일 안하고. 나 회장실 가요. 펑! 정체. 내가 모르는 게 또 있어? 아는 건 또 뭔데요? 축하드려요 아버지. 형사원으로 들어와서 그 자리까지 오르신 거. 업계에 귀감이 될 거예요. 셀주 주총은 어떻게 됐어? 당연히 해임한 가결이죠. 이 사회 결정이야 뭐 하나만 하고요. 됐네 그럼. 근데 인수합병 책임자로 윤정환을 보내게 됐어요. 그게 무슨. 넌 어떻게 감히 네 선에서 그런 결정을 해? 당연히 거절할 줄 알고 그냥 던진 말인데. 죄송해요. 그딴 소리도 했고. 너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놈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협상을 진행할 거 같아? 아버지. 왜 좋은 날에 이렇게 화를 내시고. 화 안 나게 생겼어. 집에 가서 애나 봐. 네. 여긴 웬일이야? 회장님이 찾아서. 저 방에 앉아계시는 분이 네 친아버지면 참 좋을 텐데. 그치? 뭘 그렇게까지 충성을 다 바치는지 모르겠다. 어차피 끝은 정해져 있는데. 끝이라니. 이용당하고 버려진 거. 잠시만요. 내가 다 밟고 올라갈 거야. 두고 봐. 자네가 셀지 뷰티와의 M&A를 맡기로 했다며? 회계팀에서 살펴보고는 있는데 그 사이 만만치 않게 컸더군요. YB 화장품에서 인수합병할 만한 자금 여유가 있습니까? 그건 나중 생각이고. 세나를 어떻게 처리할까? 자네는 최덕배도 증거도 다 잃어서 가진 카드가 없던데. OIB 시티는 건드릴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아. 근데 걔가 아무리 미워도 난 OIB 그룹의 자산을 잃을 생각은 없으니까. 계획이 뭡니까? 옛날에 실패했던 일 말일세. 자네가 이 정 회장실에서 훔쳐낸 보고서를 바꿔갔던 거. LED 패널 설계 노면 말입니까? 그 사이에 그 회사에서 두피 마스크를 개발했더군.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 이유가? 내 손으로 직접 거발할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는 자네가 알아서. 세나를 산업기술 절도보문으로 모시겠다. 일단 구속시키고. 걔가 저지른 다른 악행들 다 들춰보던가. 그 일은 한가영 씨 협조가 없으면 곤란한데. 일단 백화점이나 면세점에 물건대금부터 입금하라고 하십시오. 금단무역 부도도 풀어주시고. 알겠네. YB 백화점 면세점에서 입금했어. 금단무역에서도 돈 준다고 연락왔고. 이거 봐. 강세나 사장이 손쓰니까 일이 술술 다 풀리잖아.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사람이 왜 그러겠어요. 정말 엊그제까지만 해도 신호위 올케 사이였는데. 왜 그래? 무슨 일을 벌인거야? 한수창 사장 해임되는 거 다 알면서도 못 막았어? 그러는 분은 이삿짐이나 날라주고 뭐 했습니까? 주식을 0.5%만 더 모았어도 방어할 수 있었어요. 그래. 우리 사주 믿는 데는 말에 안심했어. 내 물찰이야. 근데 인수합병을 니가 담당한다고. 어쩌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강지혁 사장이 세나를 경찰에 넘긴답니다. 그럼 이제 끝나나? 끝나봐야 끝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누나하고 뭡니까? 오밤중에 집까지 쳐들어갔다면서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할 걸 알면서도 가보자고 나서기엔 우리 둘 다 너무 철이 들었나? 그 옛날처럼 데이트메이트네, 비용 커플이네 그런 것도 못하겠어. 회사 그만두고 싶어도 외삼촌 때문에 주저앉고 아버지하고 세나가 미워도 지금은 송이 핑계로 한집에 살고 있어. 가영씨한테도 죄책감뿐이지 아무것도 돈도 못 대고. 가영씨도 어머니도 친절하게 대하지만 이사할 때 밥값도 못 내게 하더라. 내가 원수집 아들인 걸 잊지 않는거지. 너나 나나 언제쯤 다 끝나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한가영씨는 괜찮아? 내가 괜히 질투를 해가지고 당신이랑 못 만나게 해서 그 난리가 난게 아닌가 싶어. 미안해. 강재혁 사장이 알았어. 세나 정체. 언제 알았대? 좀 됐나봐. 회장이 될 때까지 참고겠지. 그럼 세나는 그것도 모르고 지 아버지 회장됐다고 그렇게 신이 난거야? 강세혁 어떻게 하시겠대? 설마 우리랑 편 먹고 같이 하재? 피곤하다. 들어갈게. 나 일 끝났는데 그리 갈까? 나 바빠. 내일 봐. 어, 그래. 화가 났나? 나 까느라 그런 줄 알았더니 정말 일이 많네? 너한테 화나서 깐 거 맞아. 미안. 가영이 아버님 얘기 들었어. 이사는 잘했어? 야, 이거 여기도 옮기면 되는 거지? 뭘 알고 난다는 거야? 왜 이러셔? 물류창고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야, 검색해봤더니 이 대리점이 전국 1등 찍었더라? 비결이 뭐야? 나야 뭐 영어만 하는 거고 실측에서 시군까지 직원들이 다 파견나와서 해주거든. 가자. 그거 하자. 이쪽에도. 오케이. 수고했어. 배고픈데? 잘 먹겠습니다. 셀즈 주총에서 사장 해임안이 가결됐어. 집에서 쫓겨난 것도 모자라서 회사까지? 우리 사주 10%가 자기 편이라고 가영 씨는 믿었는데 직원들이 등을 돌린 거지. 그게 제일 고약하지? 옛날 우리 집 생각난다. 아빠 돌아가시고 공장 문 닫고 딱 넘어가고. 이 집은 아들이 죽자마자 며느리가 다 집어삼킨 거네. 그러다 인수합병까지 하는 거 아니야? 왜 아니야? 그 책임자가 정환이래. 말도 안 돼. 정환이가 어떻게 세나랑 한편 돼서 가영이 회사에? 점령군이 되는 거지. 어쩌자고. 둘이 정말 원수가 됐네.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어. 아버지가 아셨어. 세나가 자기 딸이 아니라는 거. 강재혁 사장은 세나가 가짜라는 거 알면서도 왜 가만히 있어? 우선 회장 자리에 올라가는 거 급했고 이제 슬슬 치지 않을까? 정말 쫓았는데? 그럼 끝나는 거네. 그게 또. 뭐가 또야? 세이지뷰티 말이야. 세나가 맹활약해서 아버지한테 그 회사를 갖다 바칠 모양인데 그런 날 내쫓는 게 쉽겠어? 뭐? 아니 시아버지를 집에서 쫓아내는 것도 모자라서 회사까지? 어머. 얘 그럼 우리 손주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집 괜찮은 거니? 애 키울 수 있는 거냐고? 엄마 아무렴. 우리 아들은 언제나 맘 편하게 지 새끼를 안아보나. 할아버지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할아버지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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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이고, 아이고. 내가 네 덕에 산다, 유수야. 우리 이제 들어가서 잘까? 네.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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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강세나 휴대폰에 위치주적 앱 깔았습니다. 수고했어. 너 내일 아침에 세리뷰티 해준가봐. 응. 입금 해결해줘서 고마워. 내일 할 일이 있어. 너 어제 몇 시에 들어온 거니? 회장 됐다고 온갖 사람들 다 다녀갔는데. 아들이란 녀석이. 40년 인생의 목표를 이루셨네요. 그래서 행복하세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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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침부터 애는 왜 울려? 우리 아빠 실장에서 언제 와요? 한참 더 있어야 된다니까, 송이야. 아빠 뭐가 이쁜해. 송이야. 삼천하고 나가서 놀까? 자, 이리 와. 아이고. 나 좀 보자. 네. 요즘 거기 두피 마스크 반응이 심상치 않다며. 뭔 얘기인지 몰라? 저더러 또 도둑질을 하라고요? 좀 있으면 그 회사를 다 통째로 갖다 드릴 텐데. 통째로 가져오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지. 그것만 가져오면 그 회사 자산가치 뚝 떨어질 거고. 3분의 1 비용으로 먹을 수가 있어. 그걸 훔쳐와서 YB에서 생산을 하시겠다고요? 뭐하러? 공장도 이미 팔아버렸는데. 중국에서 대량 생산해서 한국으로 역수출하면 돼. 아버지 그렇지만. 네. 이런 일은 불법인데. 이제 미끼를 물기만 하면 띄요! 이런 일은 불법인데. 윤정환씨가 시키는 일을 이렇게 뭐든지 다 해주세요. 제임스가 우리 아버지를 살려줬거든요. 이거 렌탈도 된다고 했나요? 저, CCTV 좀 끌 수 없어요? 아, 예. 상무님이 보안 때문에 설치하셨는데 여성분이시라 불편하시겠네요. 당장 끄겠습니다. 네, 그리고 금고 좀 열어주세요. 서류 검토할 게 있어서. 예. 뭐 또 필요하신 건 없습니까? 제가 잘 살펴보고 다시 넣어둘게요. 경찰서죠. 산업기밀 유출 신고합니다. 산업기밀 유출 신고합니다. 산업기밀 유출 신고합니다. 산업기밀 유출 신고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강세나 씨. 그런데요? 셀지 비티 산업 기술 유출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뭐요? 이건 증거물 납수하겠습니다. 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놔! 어디서 감히! 조용히 가시죠.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YB그룹 회장이야! 계속 이러시면 공무집행 방해 추가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놔! 안 돼! 놔! 안 돼! 놔! 놔! 아니라니까요. 난 셀지 비티 고문이에요. 산업 스파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강세나가 오늘 아침 셀지 비티 사장실에서 핵심 기술을 훔치는 증거 영상입니다. 철저하게 조사해 주세요. 아니에요! CGTV에 분명히 껐는데... 네가 감정을 봤어? 어떻게 네가... 지난달에 있었던 최다폐의 탈출 사건 다시 조사해 보시면 이 여자의 이름도 나올 겁니다. 잘 조사해 주세요. 네들 둘이서 날... 넌... 이제 끝이야. 제대로... 죄값 받아. 멀어진 그 맘... 되돌릴 수는 없나요. 이제... 사랑할수록... 지쳐가는 날... 붙잡아줘요. 그대만이 나를... 그대만이 나를... 그대만이 나를... 그대만이 나를 spinal 짓을 걸는기 때문에... 내ต 감사합니다.